1년 365일 동안 우리 남진 선배님 하면 파티노도 있고 수많은 명곡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 나야나야나 나야나야나 여러분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남진 선배님의 나야나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투바로티 김호중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훈아 선배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다음에 우리 남진 선배도 응원했습니다. 나야나야나 나야나 네 남진 선배의 나야나를 아주 김호중 스타일로 불렀는데요. 짧은 한 소절이었지만서도 우리 가슴에 팍팍팍 꽂혔습니다. 자 그리고 남진 선배를 응원하는 한마디 MC 멘트도 남겼는데요. 그 멘트도 보겠습니다. 나야나 1년 365일 동안 우리 남진 선배님 하면 파티노도 있고 수많은 명곡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 나야나야나 여러분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남진 선배님의 나야나 함께 웃으세요.